알겠습니다. 인사이드 앱 들어오세요. 이거 누가 봐도 김상수 거. 이렇게 김상수 거. 누가 봐도 내 거 김상원 거. 저는 아름다운 머리띠. 파랑색 우리 라이온즈 머리띠. 귀여워. 선글라스 끼면요. 기가 막히죠. 선글라스부터 끼고. 잠깐만 이게 온가요 지금. 나랑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캡처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세 가지. 하나 둘 셋. 치키리.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치키리.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다음 아이템 들어오세요. 자 이거 누가 봐도 김상수 거네요. 자 이거 김상수. 이게 우리 김상수. 아마도 제작진이 제가 봤을 때 김상수 선수가 지금 머리가 약간 우리 사자 갈퀴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귀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찍고 여러분들. 캡처 시간 드리니깐요. 예 이쁘게 많이 찍어주고. 난 뭐냐 이거 핫도그야 이거. 선글라스 끼고. 포즈 세 개. 하나 둘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지금 2,6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슬슬 목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600명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이템 교체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들어오세요. 야 이거 가면 갈수록 이거 참 난해해지기도 하고. 이거 누가 봐도 김상수 선수 거. 자 이거 누가 봐도 제 건데. 제가 키가 작아서 일부러 작은 거 준비한 거 아니죠. 예. 요거는 여기 뒤로 가게. 이렇게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약간 얼굴 쪽으로. 그렇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김상수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상수 선수를 해바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삼린이들 안녕. 야 너 왜 다 잘 어울리냐. 나하고 완전 반대인데. 속상합니다. 캡처 타임 가져야죠. 예. 카메라 보시고요.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김상 형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빼고 할게요. 조금 불편해 보여가지고. 예. 덥죠. 머리가. 머리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제작진들 엎드리세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천 명이 돌파했다는 여러분들 즐거운 소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천 5백 명까지 돌파했다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제작진이 예. 김상수 선수 노래 플러스 아이템까지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부터 들어오세요. 머리를 쓰고 이번에 캡처 타임 없이 여러분들 예. 저희 김상수 선수 노래 부르는 거 그냥 함께 보시면서.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 아 듣고 신청곡 봤으면. 이야. 이거 웬만큼 자신감 없으면 여러분 신청곡 부탁 안 하는데. 예. 여러분들 주문하세요. 예. 주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